2번 문제는요. 2020년 11월 3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주어진 글 다음에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. 여기 보시면 마크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. 정도를. 어떤 정도예요? 그 정도에는 이렇습니다. 해서 완전한 문장이 뜹니다.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직업의 정보가요. 흘러가요. 뭘 통해서? 약한. 약한 유대감대 그리고 강한 유대감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정보가 흘러가는 그 정도를 알아봤습니다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유대관계라고 하다 보니 유대관계라는 건 뭘 가리킵니까?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인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예요? 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서 강한 유대감, 약한 유대감 이 사이에 정보의, 정보의 뭐, 정보가 흘러가는 그 정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요. ABC가 있잖아요. 자, 여기서 요 부분이 포인트죠. 이것은 의미합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앞문장이 될 거예요. 조사를 한다, 조사를 했다라고만 나왔고 어떤 걸 조사했는지만 나왔는데 뒤를 보니까 이것은 의미합니다라고 해서 뭐라고 나와요? 그들이, 그럼 그들이 가리키는 건 뭔데요?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오나요? 안 나옵니다. 그렇죠? 자, 이 사람들 사이에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A부터 들어갈 수가 없어요. A가 먼저 들어가려면 이 디스 앞에 앞문장 이 앞문장을 직접 넣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거고요. 자, B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정보라고 합니다. 자, 역시 그들의 라고 할 때 그들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B 안되고 C부터 들어갑니다. 자, 그럼 여기 보시면 그가 알아냈습니다 대자를 이라고 나와 있죠? 자, 봐봐.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흘러갑니다. 자, 조사를 했고요. 뭐에 대한 조사? 조사는 어떤 걸 했어? What? 아,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. 해서 뒤에 뭐가 나와요?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? Found it.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. 자, 글의 흐름에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. 연구나 실험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C로 바로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C 한번 가볼까요? C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? 1번 자, 그가 알아냈습니다 대자를 자, 6분의 1입니다. 자, 직업이 6분의 1인데요. 뭘 통해서?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 6분의 1이 강한 유대감에서 온 거고요. 자, 또 여기 보니까 자, 또 with the rest 나머지, 6분의 1의 나머지는 뭐예요? 6분의 5죠? 6분의 5는요. 중간 또는 약한 유대감에서 온 건데요. 그리고 약한 유대감으로 통해서 온 건 4분의 1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아,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발견을 한 그 조사에 발견을 한 내용을 적은 거긴 하지만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따로 딱 들었을 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요. 수치만 얘기를 해줬고 이 뒤부터가 진짜 내용의 시작입니다. 자, 강한 유대의 관계는요. Can be more 뭐 하답니까? 호모는 같은 거니까요. 이거를 우리 뭐라고요? 동족 친화적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단어가 어려워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죠? 동족 친화적인 강한 유대감은 더 동족 친화적이에요. 자,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들이 뭐예요? 동족 친화적인 거예요. 우리랑 왜? 그 말은 뭐야?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친한 친구들이거든요. 됐니? 자, 그럼 얘들아 지금 동족 친화적인 사람들과 얘기를 했어요. 가까운 사람은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다. 자, 그럼 얘들아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 곳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. 자, 보시면 그들의 정보는 더 새롭다. 라고 할 때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? 내 친구들의 정보가 더 새롭다? 이거 맞나요? 이거 말고 우리 A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다. 라고 하는 말은 의미하는 바가 유겁니다. 이렇게 한번 흘러갑니다. 자, 그들은 내 친한 친구들이요.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는 뭐예요? 우리에게 굉장히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장 관계가 있는 정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정보를 가질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그것은 또 의미하는 건데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대절을 의미하는 거래요. 대절이 뭐예요? 그것이 정보인데 어떤 정보예요? 그 정보는 우리가 이미 노출이 되어진 정보일지도 모릅니다가 되는 거예요. 자, 우리 좋게 말하면 샘이랑 우리 친구들이 친구예요. 만나가지고 내가 A를 던졌더니 너희들이 A를 말해. 척하면 척. 근데 이렇게 A, A 척하면 척이 된다는 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? 서로가 이미 똑같은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.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얘가 아니까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죠? 자, 근데 대조적으로요. 우리의 더 약한 관계는요. 자주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냐면 거리가 먼 사람들과 이루어지겠죠. 약한 유대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잖아요.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. 그래서 거리적으로 조금 먼 지리적으로도 멀고 또 여기서 보면 뭐예요?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거리가 먼 사람들을 우리는 약한 유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럼 지금 벌써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강한 유대관계와 약한 유대관계를 살펴봤어요. 자, 그럼 이번엔 B를 가볼게요. 그들의 정보는 이라고 할 때 여기서 그들이 누가 될까요? 바로 위에 있는 여기 나랑 친하지 않는 약한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정보는 더 새롭습니다. 그쵸?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사람과 내가 갖고 알고 있는 것들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. 비록 뭐일지라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과 덜 빈번하게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요. 쏘댓 쏘댓 용법 기억하세요. 우리가 너무 많은 약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결국 뭐예요? 상당한 정보의 원천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. 됐니? 자, 특히나 어떤 정보입니까? 그 정보에는요.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접근하지 못할 그런 정보를 얻기도 한답니다. 됐나요? 정답은 몇 번? C, A, B로 갈 수 있도록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. 쌤도 실제로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옆에 있는 제일 맘 맞는 친한 친구도 있지만 이 친구만 보지 말고 이 친구 곁에 두면서 또 나랑은 조금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는 나랑 다른 성향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그게 또 정보일 수도 있고요. 아셨죠?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